그 곡은 나중에 좀 들려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싱글이 할리우드라는 곡이에요. 그러니까 새 앨범 중에서 세 곡을 첫 번째로 라디오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 되겠네요. 바우트 화면의 할리우드 청해 듣겠습니다. 바우트 화면의 할리우드 청해 듣기 바우트 화면의 할리우드 청해 듣기 바우트 화면의 할리우드 청해 듣기 바우트 화면의 앨범 라디오에서 길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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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